강서구가 낡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하곡일동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안심디자인마을로 조성했습니다. 주민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해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직접 현장을 찾은 진경훈 강서구청장은 강서경찰서 자율방범대 지역주민과 함께 공영주차장과 화원중학교 통학로 1대500m 구간을 걸으며 안심 등 안심한 내지도 등 새롭게 설치된 방범시설물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생활안심디자인마을 사업은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밝고 쉬운 골목길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민관TF팀을 구성해 주민설명회와 현장조사를 거치는 등 모든 단계의 주민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울시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함께 추진해 범죄예방효과를 끌어올렸습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생활안심디자인마을 조성사업이 범죄예방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